충남대와 한밭대 간 통합이 사실상 무산수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재협의를 주장하면서 통합의 불씨를 살릴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두 대학은 교명과 캠퍼스 재배치,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충남대 통합안 위주의 글로컬 대학 실행계획서가 제출돼 한밭대는 사업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대면평가 참석 명단 제출도 불응한 상태입니다. 한밭대 교수회는 최근 글로컬 대학 사업 관련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교수들이 충남대와의 재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단 상태였던 양교 통합 협상이 다시 시작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